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전광훈 목사가 연인됐습니다. 한기총 30일의 정기총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대안예수교장로의 중앙총회가 50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새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. 신임 총회장으로 인천세빛교회 류금순 목사가 당선됐습니다.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.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홀로코스트 행사가 75주년을 맞았습니다. 하지만 최근 유럽 내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.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. 현지 통신원에게 두 나라의 입장과 현지 분위기 들어봤습니다. 필리핀에서 짜장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.